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 어제 비가 왔거든요. 오늘 많이 춥네요. 아무튼 이 영상 찍은 이유는 오늘도 알바 끝내고 촬영하러 이동합니다. 아 다행이에요. 연속으로 오후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. 다행히 알바는 빠지지 않네요. 제가 열심히 해서 촬영만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중간중간 촬영할 수 있으면 간간히 촬영하겠습니다. 그러면 조심히 이동할게요. 서브에서 미리 선주문한게 있어서 그것받고 일하러 이동해보겠습니다. 되돌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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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픈 시작해 볼게요 춥어요 알바 끝내고 이제 촬영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 신길인데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잘 도착했는데 이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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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은 잘 끝냈는데 정신없네요 여기 정신없는 거 찍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했고 이제 짐 챙기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욕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네요 아무튼 영상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